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의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내년 총선, 공천 룰 재개정 문제로요.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공천 룰 개정 청원은 벌써 5만 명을 넘어서 지도부는 답변을 내놔야 하는데 비명계에선 이게 다 비명계를 물갈이하기 위한, 그러니까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한 보석이라는 시선이 많습니다.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에 대한 개정 청원입니다. 지난달 25일 청원이 시작되고 약 한 달 만에 지도부 응답 기준인 5만 명을 넘었습니다. 단수 공천 금지와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이상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등 현역 의원 공천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국민의 요구는 간단합니다. 민주당 현역 의원의 대대적인 물갈이입니다. 현역 의원 상당수가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유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...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공천 룰을 다룰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친명 성향의 단체들이 앞다퉈 공천 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민주당은 지난 5월 공천 룰을 이미 확정했지만 혁신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천 룰 개정 논의가 비명계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. 비명계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코멘트할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당을 나가서 강성 지지층만의 정당을 만들면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. 혁신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공천 룰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임기 만료 직전인 9월 초쯤 구체적인 공천 룰 개정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